내 피아노의 모든 건반들이 깨지고 난 목소리를 잃었지 내가 그토록 외쳐 부른 열심을 냈던 모든 말들이 무의미해서 저 다가오는 내일에 무엇을 기대할까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빚을 갚겠죠 두 눈을 지금 감고 사실을 부정해볼까요 허무한 피관에 마비되는 우리 앞에 살게 공멸하는 우리 앞에 살게 구원이 없는 우리 앞에 살게 끝을 향하는 우리 이 이 이 이 이 이 누굴 탓해야 하는지도 또 알지 못하는 채로 책임을 부인하면서 아무 소용이 없는 혀가 구태의연한 태도 내 두 손으로 조례한 멈칫거리던 사이에 고개 돌리던 사이에 우리가 지를 때가는 막 감절로 늘어나고 침묵해오던 사이에 무기력을 학습하며 채 며치도 가지 않을 안도에 매달린 지금 일어나 소리 내줘 목소리가 힘을 닿도록 사람이었던 식으로든 길을 찾게끔 별일을 내려놓고 시간이 벌어져야 해요 누구도 무관할 수가 없는 우리 앞에 살게 겪어나는 우리 앞에 살게 공원을 잡는 우리 앞에 살게 빛을 향하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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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